앞으로 우리가 2,3년간 공부할 파이썬 언어, 파이썬 언어가 도대체 어떤 언어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파이썬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일종이고, 그리고 스타일이 OP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OP 스타일 언어, 스탈, 랭기시. 파이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은 다 그냥 OP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OP에 반대되게 FP, 펑셔널한, 펑셔널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랭기지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하스케일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하스케일은 사람 이름입니다. 나무이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스케일 언어가 어떤 것인지, 하스케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릭스라는 언어도 있고, 그림도 있고, 루아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가지 언어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그리고 OP와 펑셔널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을 물려받은 일종의 변종을 말하는 거죠. 변종, 그게 하이브리드입니다. 펑셔널 특징도 있고, OP 특징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러스트가 대표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언어들이에요. 러스트는. 그래서 마켓을 보자면, 그러니까 마켓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마켓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래밍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사용하는 어떤 언어로서의 마켓을 보시면 OP 언어가 거의 97% 이상입니다. 무화된, 무화된 97% 이상. 그리고 펑셔널은 거의 0.5%에서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러스트와 같은 하이브리드가 1, 2% 혹은 2, 3% 그게 그거죠. 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장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켓쉐어 펑셔널 랭귀지 등등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Most popular language 2021년. 2021년도에 마켓쉐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파이썬이 부동의 1등입니다. 최고예요. 30% 30%고. 자바가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가 그 다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세 가지. 1, 2, 3. 3개 합치면 거의 60%죠. 거의 60%. 60% 좀 못 미치네요. 이거 나머지 밑에 C샵도 있고, PHP, C++, R, R도 파이썬과 비슷한 용도의 언어입니다. R-가 아니라 그냥 R이에요. 그리고 TypeScript는 자바스크립트와 거의 같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와 TypeScript는 두 개가 뗄서 보기가 애매한 언어죠. Swift라든가 Objective-C같이 애플에서 만든 언어들도 마이너한 시장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언어들은 몽땅 다 그냥 OP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은 다 그냥 OP 언어입니다. 최소 97% 이상이 OP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펑셔널은 아주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입니다. 코딩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코딩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한식을 먹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식을 먹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식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식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것은 다 목적은 똑같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는 방식이라든가 먹는 재료라든가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치 한식과 한정식과 중국식의 차이처럼 음식은 음식인데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P 언어의 장점은 뭐냐니까 배우기가 쉬워요.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펑셔널이라든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배우는데 최소 1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그나마 코딩에 참여할 수가 있고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공부해도 얼추 비슷하게 따라할 수가 있죠. OP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래머, 문법입니다. 언어잖아요. 언어는 다 문법이 있어요. 영어도 문법이 있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무슨 명사, 형용사 등등 있고 일형식, 이영식 등의 모든 언어는 다 문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머잖아요. 그래머 측면에서 보자면 OP 스타일의 언어들은 좀 벌벌스합니다. 벌벌스하다고 하는 것은 벌벌스라는 게 어떤 의미에요? 벌벌스는 필요한 것보다 뭐가 많은 것 meaning 딱 필요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필요 이상으로 뭐가 많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using or expressed in more words than are needed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벌벌스입니다. 그러니까 OP 언어의 특징으로 그러면 좀 벌벌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코드 그러니까 안 네서스리 코드 코드가 코드가 그렇게 콘사이스 하지 않다는 거죠. 콘사이스 그러니까 그 반대입니다. 펑셔널은 베리 콘사이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OP로 거의 한 열 문장 한 페이지를 채워서 작성해야 될 코드를 펑셔널로는 거의 두세 줄로 그냥 작성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대예요. 그만큼 큰 사이스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A4 용지 한 페이지를 다 채울 것이 없이 두세 줄만 적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입니다. 중간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벌벌스하니까 needs more codes than functional ones 하스켈이나 엘릭스나 이러한 언어들에 비해서 코드를 좀 많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safety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safety는 뭐냐니까 컴퓨터가 우리가 작성한 코드 그대로 실행을 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e 더하기 e는 뭐냐 물으면 컴퓨터는 4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e 더하기 e가 뭐냐고 물었을 때 4라고 얘기하면 safety 한 겁니다. 그런데 OP는 어느덜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어요. 쉽게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어? 컴퓨터가 e 더하기 e 했는데 4가 아니고 5라고 얘기해? 그게 말이 돼? 하지만 그럼 말이 안되는 경우가 곧잘 발생합니다. 그게 OP 언어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어 펑셔널한 언어들 하스케일 같은 경우나 혹은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 더하기 e가 언제나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있죠. 코드를 신뢰할 수가 있고 그것을 safety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크레더빌리티라고 표현해요. 크레더빌리티 신뢰성 장점은 뭐냐? OP의 장점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쉽게 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오늘 내가 아침에 물건을 얼마큼 받았는데 발주처 어디로 붙어서 짜장면 재료를 받고 단무지도 받고 등등등등 중국집에 예를 들면 재고관리 같은 걸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고관리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동화하는데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장점입니다. 그리고 functional 장점이라고 하면 mathematical 상당히 수학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장점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에요. 왜냐니까 누가 수학을 좋아하나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 나 수학책이 소설보다도 재밌어. 영화보다도 재밌어. 나 웹툰 보는 것보다도 미적분 푸는 게 훨씬 재밌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없진 않죠. 그런 친구들이 이 펑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장점은 뭐냐니까 Rust의 경우 Precise 굉장히 은밀하게 Precisely control machine 머신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든다.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OP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Rust나 C 같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제 OP의 경우에는 Not so elephant 그렇게 코드가 우아하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벅하다 그랬잖아요. 필요 이상의 코드를 작성을 해야지 목표한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imperative라고 표현해요.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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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 마찬가지 declarative 라고 표현합니다. function어는 decl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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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이 imperative declarative 이 용어는 앞으로 자주 성장할 거니까 그때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 펑시널 프로그래밍의 단점은 Not so practical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다 언어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실용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엘릭스라던가 그림 같은 언어들입니다. 그림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언어예요. 엘릭스는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10년쯤 된 언어입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러스트와 하이브리드 언어의 단점은 뭐냐니까 스티브 러닝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OP와 펑셔널을 다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티프라고 하는 것은 가파르다 말이죠. 러닝 커버 학습 곡선이 가파르다. 쉽게 말해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만큼 배우는 것이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OP 언어들은 평지를 끌어가는 것만큼 쉽게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지금 지금의 어떤 어떤 언어들의 방향성 그죠? trends in evolution 이라고 할까요? evolution 언어들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언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버전 versio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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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파이썬 예를 들어서 3.9.7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9.7 버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트렌드 경향성이 있어요. 그 경향성이 뭐냐 그러니까 op 언어들은 점차 더 펑셔널하게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펑셔널 랭귀지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op가 흡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장점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 점도 느끼게 될 거에요.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아카데믹 했고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뭔가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점점점 유저프렌들이 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엘릭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릭스에요. 그리고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 같은 언어들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터는 점점 어드밴스드 디벨롭 그러니까 개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가장 사랑하는 언어 1등이 러스터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1%도 되지 않는데 파이썬 시장 점유율은 30% 였잖아요. 파이썬의 1도 안 돼요. 러스터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보다도 훨씬 더 개발자들이 사랑하는 언어로 꼽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언어들의 특징 OP와 펑셔널과 하이브리드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 왔어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2,3년간은 OP 언어를 공부를 합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OP 언어잖아요. OP 언어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책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언어들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반대로 저는 또 단점이 있구나. 어떤 종류의 단점이 있고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코딩 스타일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OK. OK. 감사합니다.